거기 앉아. 세나? 세나?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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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고 생각했는데 잘 깠어요. 아무튼 죄다 까는 건 잘합니다. 그게 김종무 종무님이에요. 대단합니다. 조만간 까이시겠는데. 조만간. 왜 이래. 왜 이래. 와... 뒷땅이 나왔네요. 지금처럼 치면 되는데. 네. 스피인. 길죠? 아... 이렇게 보고 이렇게 헬로기 하면 될 것 같아. 좀 저쪽까지 더 길게 빼야겠죠? 여기 딱 선까지는 좋을 것 같아. 이 라인 있지? 이상. 아, 세. 그렇게 많이 안 봐준다니까. 아, 세. 그렇게 많이 안 봐준다니까. 여기, 여기. 내가 여기 보냈잖아, 여기, 여기. 우리 조연재 회원님은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쵸? 그...